음 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 인터랙션 후 ui 업데이트하기 그래서 생각을 좀 하고 만들자구요 일단 요 상태가 됐고 일단 버튼이 있어야 겠네 음 일단 버튼이 있어야 되고 어 현재 인덱스를 알아야 되니까 어 애들을 일단 배열에다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일단 저는 버튼을 만들고 얘네들을 배열에다 넣고 현재 인덱스가 0으로 세팅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 볼게요 그래서 요 버튼을 일단 요렇게 만들고 이 버튼을 btn 클레임 이라고 하고 음 이게 이제 ui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ui 디렉터 쪽에다가 음 자 요렇게 하고 그리고 그리고 요렇게 일단 만들어서 자 이렇게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음 안에 들어 온 애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에 요 드로운 애들 드로운 애들 드로운 애들이 이 얘네 자체를 배열로 넣어서 관리를 할 거니까 private list 를 사용을 하자구요 음 cell 뷰를 넣자구요 그리고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초기화를 하고 얘네들과 만들어진 것과 동시에 셀 뷰에다가 이렇게 셀 뷰에다가 이렇게 넣자고 이렇게 요거죠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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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요렇게 예 리스트에다가 얘네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리스트에다 집어넣고 어 얘를 음 관리를 하자고 음 음 음 음 그리고 이제 인덱스를 가리키는게 하나 필요하니까 자 이제 얘가 셀렉티드 인덱스에요 선택된 지금 현재의 위치를 가리키는 겁니다 현재의 위치고 그러면은 여기 클레임 눌렀을 때 에 인덱스가 0이 되고 그러면 0번에 해당하는게 1 대 1이죠 그죠 음 그래서 요거를 음 타겟 인덱스라고 이렇게 하고 음 이렇게 하고 요 idx plus 1을 어 모드 연산하자 이렇게 데이터 매니저의 카운트 만큼 이렇게 그럼 타겟 인덱스가 나올거고 근데 인덱스로 가야되니까 요거를 그냥 idx로 하자 우리는 0부터 시작이니까 타겟 인덱스를 찍어보고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음 이렇게 찍어보자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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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어 0 부터니까 0 모드 30 이렇게 될거고 29 되면 29 모드 30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에 29 잖아 아 얘가 30까지 나올수가 없지 그러면 0 모드 29 29 모드 29 29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idx를 증가시켜서 어 그냥 누르고 증가시켜서 왜냐면 우리는 얘가 다시 0으로 물론 돌아와야 되긴 하지만 저렇게 해도 되겠네 20 만약에 29로 한다면 이렇게 이렇게 어디갔어 만약에 한다면 만약에 한다면 이제 30으로 모드하면 안되고 이제 29로 모드해야 되겠지 그리고 왜냐면 우리 29까지 밖에 없으니까 29가 되고 이렇게 28이면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나오겠지 만약에 이거 모드 사용할거면 그냥 29 카운트 마이너스 1까지 해서 모드해야 되고 음 그래서 그냥 찍어보면 여기에서는 0 나오겠지 0 나오고 0 나오고 this.idx를 그냥 플러스 플러스 하자고 30이면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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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1 나오고 이러면 이러면 idx를 계속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만약에 한다면 만약에 그냥 idx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한다면 아까 했던 대로 파 idx에서 dc.idx를 이렇게 모드 카운트 마이너스 1까지 모드하면 되고 만약에 모드를 사용할거면 그럼 이제 여기가 타겟이 이렇게 나올거고 그러면 이제 idx는 어 크게 중요하지 않고 얘는 이제 누를 때마다 계속 증가할거고 그러면 이 타겟 x가 바뀌겠죠 타겟 얘가 얘는 이제 현재 위치를 의미하는게 아니고 이제 얘가 현재 위치를 의미하는게 이런식으로 되겠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일단 테스트라도 해봅시다 이렇게 그래서 눌러서 0 1 2 3 4 해갖고 30 다음에 또 다른게 나가면 계속 순환이 되는지 근데 이렇게 하는거보다 그냥 idx 값이 30이 되면 다시 0으로 되고 또 이렇게 돌아가는게 그냥 보기 좋을 것 같아요 해서 0 1 2 3 4 5 6 7 8 50 28 29 29일 29일이 안나오네 28일까 아 0 부터 시작했으니까 28이 이제 플러스 1 하면 29일이 된거지 또 누르면 0 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또 계속 또 올라갔다가 계속 이렇게 순환해야죠 그죠 0 부터 29 까지 계속 눌러도 그러니까 i 값은 계속 변하지만 i 값은 계속 변하지만 여기에서 모두 연산해서 요 타겟이 0 부터 28 까지 계속 나오는거죠 그죠 만약에 이렇게 할거면 얘는 이제 그냥 눌렀을 때 연산하기 위한 p 연산자로만 그냥 사용이 되는거고 그게 아니고 그냥 idx 자체를 그냥 현재 위치로 사용할거면 여기에서 devuv.log 해서 dis.idx 를 먼저 찍고 그리고 dis.idx 를 증가시키고 만약에 dis.idx 가 크다면 요 요거 마이너스 1 보다 크다면 같은거네 결국에는 아 같지는 않다 왜냐면 아까 그거는 idx 는 계속 증가했잖아 그치 그리고 타겟을 현재 위치로 맞췄잖아 그치 요거는 이제 그냥 넘어가면 0으로 만드는거죠 요렇게 또 한번 찍어보시고 그래서 편할 방법으로 그냥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어 중요한거는 어 현재의 내가 있는 위치만 알면 되는거니까 그래서 01234 나오고 28 까지 들어왔다가 다시 0으로 들어가면 되죠 20 차지 28 아 29까지 29까지 어 그러면 아까는 왜 아까 28까지 나왔었나 모드했을때 어 그럼 뭐가 이상한데 그러면 28까지 28 모드 29 모드 29 하면 0 아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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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드 모드 29 하면 0 나오니까 29 까지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28 30 하면 28 29 30 30 30 30 30 하면 0 어 맞는데 30으로 해야되네 아까 그 모드는 모드 그죠 음 그 아까 모드 한거 어 만약에 모드하면은 이렇게 들어갔지 target idx 가 dis.idx 모드 그래서 카운트 까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이렇게 하고 요거를 찍는거지 그지 요거를 찍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dis.idx를 플러스 플러스 하는거지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만들면 이제 idx는 계속 증가 될거고 그죠 어 이 타겟만 변하겠지 그니까 여기에서는 어 타겟이 이제 현재 위치가 되는거고 밑에 처럼 할 경우에는 이제 idx 자체가 변하니까 idx가 현재 위치가 되는거지 그지 0 1 2 2 3 4 5 6 7 8 9 10 29 까지 나와야되지 그리고 0 나와야되고 이게 맞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의미상 이 idx 자체를 그냥 어 음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그냥 요렇게 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하지마요 굳이 타겟은거 쓰지마요 그냥 요런 방법도 있다 그냥 알고리즘 문제 풀다보면은 요런 그 모드 연산해서 이렇게 해야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 그런건 아니면 이제 원형큐 만들 때 그래서 타겟을 넣어주면 되지는 않나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계속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만들자구요 그냥 요거에서 플러스해서 이거 넘어가면 0으로 이렇게 만들자구요 그러면은 이제 첫 타겟이 0이니까 0이 이제 예죠 그죠 처음에 있는 애 1일차 아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어 여기에서 dis.list dis.idx 요렇게 접근할 수 있죠 셀뷰에요 그래서 요 셀뷰를 어 어 뭐할까 클레임 요렇게 할까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요구하다 어 요구를 얻다 이런거지 그죠 클레임 맞아요 클레임 어 그 다음에 흠흠흠흠흠 흠흠흠 를 만들자구요 잘 들어가서 만들고 자 그럼 이제 만들면은 뭐 해야 되요 여기에서 기술점 체크를 일단 보여줘야 되지 그리고 이게 끝이야 체크 보여주고 배경 바꿔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면 포커스 끄기 이거 있어야 되고 배경 바꾸기 그리고 배경은 이제 어두워지는 배경인데 이 아틀라스 매니저의 아틀라스 아니 아틀라스 매니저의 겟 네임 으로 아까 이거 이름 뭐였죠 이거였죠 ui 데일리 이걸로 이렇게 가져와서 아틀라스에 겟 스프라이트 해서 이 스프라이트 네임 아까 적어놓은 거 안 없앴죠 그래서 일부러 여기서 일반이고 이제 포커스 되었을 때고 컴플리트 되었을 때가 이제 얻었다 이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얻었다 그리고 세인 네이티브 사이즈는 안해줘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얘가 세인 네이티브 사이즈 하고 나서 슬라이스 된 다음에 이렇게 늘려져 있는 상태일 거니까 아까 나는 확인했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도 얘도 어 여기 찍어보면 어 얘랑 얘랑 그 다음에 일반이랑 확인을 해보면 똑같다 라는 거지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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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안해줘도 될 거 같아요 만약에 사이즈도 틀리고 이러면은 세인 네이티브 사이즈 하고나서 윗 사이트를 맞춰야 되는데 굳이 안해도 될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 일단 그리고 자 이거를 지우고요 됐어 여기까지가 이제 클레임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클레임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제 인덱스가 증가 됐으니까 다음 인덱스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지 그죠 그러려면은 여기에서 public void 포커스라고 하고 자 여기서 포커스를 그냥 보여주면 되겠지 다른 거 그리고 포커스 한다는 얘기는 이미 클레임 되지 않은 애들이니까 체크를 끄거나 배경을 바꾸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자 이제 뿔뿔됐으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셀뷰에 아니죠 리스트 네 디스잠 아이디엑스 얘가 이제 넥스트죠 그죠 여기에서 포커스 해주면 될 거 같아요 얘 이제 다음이죠 얘는 뭐예요 근데 여기서 해주면 안 될 거 같아 왜냐면 30까지 가면 0으로 다시 맞춰야 되니까 그죠 이 밑에서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해줘야 될 거 같아 그래야지 30까지 간 다음에는 다시 1로 될 테니까 0으로 될 테니까 물론 이제 0으로 맞출 때 리셋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어야 되긴 할 거 같아요 여기서 0으로 맞춰지면서 이제 한 주기가 다 끝났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리셋 한번 해줘야 될 거 같아 해줘야 되고 일단 여기까지만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 보자고요 처음에 포커스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치 처음에 포커스 돼야 되는데 요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따 갑시다 이 버튼 위쪽에다 됐죠 아 여기다 하면 안 되지 왜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아직 리스트가 다 완료가 안 된 상태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디서 해야 돼 여기서 리스트에 다 다 집어넣고 요 밑에서 해야 되겠네 요 포위치 다 돌고 여기 리스트에서 초기화이긴 한데 뭐 말이 초기화하지 그냥 첫 셀뷰 를 선택하겠다 이거지 데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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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트에 데스점 아이디엑스 데스점 포커스 데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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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碑 데스점 데스점 기호가 제대로 들어가기는 들어가 있는건가? 그러면 얘가 액티브를 포이스를 하고 있네? 안되지? 복사해서 붙여넣기하면 이렇게 돼요 잘 신경써야 됩니다 네 잘 됐고 자 클레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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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은 다음 잘 올라왔네 그치? 그러면서 어떻게 해줘야 돼? 마지막 오면 이제 리셋 해줘야 되지 그쵸? 그것만 만들면 되겠다 리셋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여기요 리셋 디스점 리셋 셀뷰 리스트 음 그래서 음 요 부분 아까 그 0으로 만드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그 0으로 만들었다는 얘기 이게 이제 한 주이 다 했다 요거니까 리셋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리셋 할 때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냥 체크랑 포커스랑 다 빼 버리고 그리고 그리고 저 뭐냐 배경색 바꿔주고 그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포이시 돌고 여기에서 셀뷰에 그냥 리셋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죠? 어 근데 리셋 잠깐만 리셋이 조심해야돼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긴 한데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긴 한데 아 이거 봐 물론 이제 얘는 에디터 꺼기는 해. 사용할 수 있어요. 에디터 꺼라서 우리는 지금 에디터를 사용 안하자. 그냥 사용해도 돼. 리셋 합시다. 근데 웬만하면 여기 있는 이벤트 함수 이름들은 안 쓰는게 좋아. 그냥 리셋 UI 이렇게 할까요? 리셋 UI 하면서 포커스를 폴스하고 체크를 폴스하고 백그라운드 바꿔야 되죠. 그쵸? 여기 백그라운드 포커스 할 때도 바꿔야 되지. 그치? 여기도 바꿔주고 여기도 바꿔주고 바꿀 때는 아까 포커스 돼 있을 때는 이거였으니까 이거 하고 일반일 땐 이거였으니까 이거 하고 됐네. 그리고 이런거 같은 경우엔 지금 아틀라스 다른 곳에서도 계속 사용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쪽 위로 올려서 쓰는 것도 괜찮지. 그치? 계속 사용할거면. 바꿔까? 그렇고 계속 쓰니까 귀찮네. 그치? 그냥 바꾸고. 그냥 올렸어요. 위에다가. 계속 사용되는 코드가 지금 계속 중복되니까. 그러면 조금 더 깔끔해지지. 이니셜라이즈 할 때만 이렇게 한번만 해주고. 세팅할거 다 세팅해주고. 한번만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이제 깔끔하지. 이런것도 이제 상수로 만들어 쓰는게 좋겠죠. 그쵸? 응. 좋아요. 그래서 크게 어려운건 없어요. 아까 그냥 제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라고 얘기한거. 같이 얘기한거대로 그냥 구현한거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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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네. 그치? 그리고 또 한 번 또 눌러오면. 다음. 잘 됐다. 잘 됐다. 여기까지. 여기까지.